김다현이 여고생 시절 무대로 촬영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무대 뒤에 숨겨진 비밀과 린과의 이야기 한일 톡텐쇼에서 밝혀졌다. 김다현과 린의 듀엣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드러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0월 11일 방송 예정인 한일 톡텐쇼에서는 이들이 이수미의 감성적인 명곡 여고생 시절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깊은 관계와 감정을 담은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올 예정이다. 김다현과 린 첫 만남과 특별한 관계의 시작 김다현과 린의 인연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현역가왕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처음 눈을 맞추며 서로에게 끌렸고 그 순간이 그들의 음악적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두 사람은 동료로서의 관계를 넘어 멘토와 제자의 유대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린은 김다현에게 음악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김다현은 이를 통해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김다현은 더욱 성숙한 가수로 변모하게 된다. 린은 김다현을 단순한 후배로 보지 않았고 마치 두 번째 엄마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는 방송 내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mc 대성이 린을 김다현의 두 번째 엄마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들의 특별한 관계에 깊은 감정을 느꼈다. 여고생 시절 무대의 감정과 상징성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 선보일 여고생 시절 무대는 단순한 듀엣 공연이 아니다. 김다현과 린은 무대를 통해 그들 간의 특별한 유대감과 감정이 표현될 예정이다. 김다현은 교탁에 앉아 과거의 순간을 회상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린은 나무 아래에서 김다현을 지켜보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연출은 두 사람의 내면적 연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무대 디자인과 연출은 그들의 관계와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김다현의 감성 표현력은 단순히 젊은 나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린과의 특별한 관계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들이 선택한 고긴 겨고생 시절은 학창 시절의 순수한 기억과 감정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도 감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김다현과 린의 듀엣 무대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다. 린은 김다현에게 음악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삶의 경험에 대한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다현은 린의 조언을 통해 무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린의 조언은 단순한 멘토와 제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했다.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무대를 단순한 공연으로 보지 않도록 만든다. 그들의 무대는 서로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며 만들어진 특별한 장면으로 진정한 우정과 존경이 담겨 있다. 특히 린이 김다현에게 던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관객들은 이들의 무대를 보며 두 사람의 진정한 교감을 느끼고 그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장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김다현의 무대 장악력과 음악적 재능 김다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녀의 무대 장악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곡에 담긴 감정을 청중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번 저고생 시절 무대에서 김다현은 학창 시절의 순수함과 애틋함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마치 자신이 그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감정을 전달했다. 김다현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하며 곡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잡게 했다. 특히 린과의 듀엣 무대에서 보여준 감성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으며 이 무대는 두 사람의 음악적 교류와 깊은 유대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음악적 여정 김다현은 이번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더 다양한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곡의 해석 역과 감정 전달 그리고 청중과의 교감을 중요시 여기는 그녀의 모습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다현의 무대는 그녀가 이제 막 음악적 여정의 중반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그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녀의 감성적인 무대는 청중들에게 매번 새로운 감동을 주며 그녀가 만들어내는 공연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것이다. 결론 김다현과 린의 특별한 순간 김다현과 린의 관계는 단순한 듀엣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음악적 멘토와 제자의 관계를 시작으로 이제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번 무대는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애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관객들은 그들의 무대를 보며 그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장면에 깊이 빠져들 것이며 김다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더욱 드러내며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다현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며 그녀가 앞으로 펼쳐갈 음악적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저고생 시절 무대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장 과정을 보여준 김다현은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자신의 감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특별한 공연은 단순히 음악적 경험을 넘어 그들의 인생과 음악적 여정을 다시금 조명하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다현과 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 서로를 향한 존경과 우정을 통해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두 사람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들의 특별한 관계는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김다현과 린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그들 간의 깊은 유대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작가의 소감 김다현과 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과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저고생 시절 무대는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며 그 여정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